고속도로를 달리던 버스가 앞선 승용차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버스 유리창이 깨지고 승용차는 처참하게 구겨졌지만 버스는 속도를 줄이지 않습니다. 그대로 내달린 버스는 승용차 7대를 들이받고서야 멈춰섰습니다. 어제 오후 4시쯤 천안 논산고속도로에서 달리던 버스가 앞서가던 승용차 7대를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48살 이모 씨 부부가 숨지고 11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처리로 한때 고속도로 진입이 통제됐고 차량 정체는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버스 운전기사 57살 신모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며 갑자기 차량 간격이 줄면서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버스가 1차 추돌 뒤에도 속도가 줄지 않았던 만큼 졸음운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